관절 두개짜리 팔이 하나 묵직한 바닥재 이녀석은 유리에 붙이는 흡착판이고 좀 더 큰 흡착판에 카메라를 거치할 수 있는 마운트 핸드폰 마운트도 있고 각종 액션캠을 붙일 수 있는 마운트도 있다 뭐 없는게 없다 이게 끝판왕인데 앵커가 있는걸 보니 벽에 박으라는 것 같다 죽어도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다 하나를 빠뜨렸는데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일 것 같은 집게가 있다 자 이제 이녀석의 활약을 보기로 하자 스튜디오에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집게형 베이스를 꽂으면 플레이스테이션을 즐길 수 있다는거 이건 카페에 가서도 아주 유용할 것 같다 촬영해야 하는데 게임 산매경이다 의자에 매달면 패닝샷을 찍을 수 있다 어설프 보이지만 재미있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집게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많은 피아노 유튜버들의 고민인 항공샷을 손쉽게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에는 액션캠을 썼었는데 드디어 휴대폰으로 항공샷을 찍을 수 있게 됐다 별거 없다 마이크 스탠드에 그냥 매달면 된다 아주 튼튼하게 매달려 있다 전혀 흔들림이 없다 실제 촬영 결과물을 봐도 대단히 준수하게 촬영됐음을 알 수 있다 스트리밍 강좌를 종종 하던 터라 책상과 모니터를 보여줄 일이 종종 있는데 이제 고민 끝났다 그냥 매달면 된다 이렇게 척 이 집게는 정말 예술이다 어디든 잘 붙는다 옆모습을 촬영하고 싶으면 옆에 붙이면 된다 척 똑딱이 카메라를 올려도 흔들림이 전혀 없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 집게는 특성상 한번 붙이면 떼기가 싫어진다 그래서 집게만 자꾸 따로 사게 된다 사람이 좀 게으르잖아요 조명을 올려도 되고 샷건을 달아도 된다 이거 집안 살림 다 나오는데 액션캠 3대장도 문제 없다 책상에 굴러다니는 헤드폰과 마이크를 걸어도 된다 이건 우연히 발견한 건데 실제 지금은 헤드폰 거리로 사용하고 있다 따릉이도 도전해봤다 단단히 잘 매달려 있는데 잔진동 때문에 핸드폰은 실패 액션캠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태블릿 거치대인데 어찌 촬영에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다 역시 항공샷 유리에 붙여서 언박싱 촬영에 쓰고 이게 너무 단단히 붙어 있어서 떼어내는데 무척 힘들었다 마운트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지지할 물건을 올려놓으면 아이패드를 통한 강의 영상도 손쉽게 촬영할 수 있다 티렉은 각각의 T셀들한테 작용하는 거였죠 카메라 밑에 놓고 프롬프터 용으로 써도 되고 아이패드 후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면을 보지 못하니 모니터 하나 연결해서 따로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 접사도 도전해봤는데 받침대를 눌러둘 물건만 있으면 촬영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각도도 버틴다 세상에 이건 삼각대도 잘 안 나오는 각인데 이걸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 내가 가장 감동했던 부분은 이 관절들을 가끔 조여줘야 하는데 육각 렌치를 제공해준다 바닥 밑이나 이런 곳에 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스탠드를 뒤집어 봤는데 세상에 렌치가 딱! 아 정말 소름돋았다 이분들 적어도 거치대에 진심인 분들이라는 걸 깨달았다 참 거치대 따위가 뭐라고 이렇게 힘을 주시나 하고 봤는데 아이링 만드는 회사였다 어쩐지 퀄리티가 남다르다 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다른 건 못 찾겠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모가지를 단단하게 조여야 하는데 나사가 작아서 손이 아프다 이렇게 적은 힘으로 단단히 조일 수 있게 바꾸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개선된 버전이 나올 것이라 믿으면서 리뷰는 여기까지 현피디입니다 제가 아무 물건이나 리뷰 안 하는 거 아시죠? 혹시 항공샷이나 아니면 태블릿 거치대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물건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호신용 됩니다 그렇다고 호신용으로 쓰면 안 되고요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